안녕하세요 10년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안 4박 5일 머물렀던 호텔 스파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 시티 아울렛 시즈비 그리고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이 같은 건물인데 현대 시티 아울렛 건물 14층에 호텔 프론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숙박할 룸은 20층에 있는데 룸으로 올라가기 전에 로비층을 한번 둘러볼 거에요 여기는 포토존 인가 봐요 연회장도 있고 벚꽃 레이싱 장도 있어요 피트니스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다고 어디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수영장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뭐 출출할 때 이런 컵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티 레이싱에 불멍하는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20층으로 올라와서 제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묵은 방은 아담한 사이즈의 스탠다드 룸입니다 시티뷰가 보이는 곳이구요 테라스는 없습니다 욕실이 깨끗하고 쾌적해서 맘에 들었는데 매일 아침 청소도 잘 해주는 편이고 물 두 병은 꼭 리필 해줍니다 20층이다 보니 남산부터 서울 전체 안 보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보입니다 뷰깡패 호텔이에요 10여사가 나고 자란 서울 내고양 서울 4박 5일 동안 실컷 보고 왔습니다 조식은 무료가 아니고 따로 쿠폰을 구입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조식 식당을 오픈합니다 쿠폰을 가져가서 제출해야지만 입장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시리얼이나 토스트부터 핫푸드까지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호텔이 평화시장 두타몰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바로 근방에 위치해 있는 아주 위치가 좋은 호텔로 아침마다 청계천길을 산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 위쪽으로 보이는 것이 호텔입니다 이른 아침에 청계천길을 걷고 있다니 심려사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 투숙하면 진짜 쇼핑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방 8방이 다 쇼핑센터입니다 반가운 동대문입니다 이번 한국 여행에선 동대문의 길을 무지만히 받고 왔어요 이 호텔은 동대문역 8번 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14번 출구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 두타몰입니다 이전엔 두타몰을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이번엔 잘 안가게 되더라구요 호텔이 있는 시티 아울렛 지하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한번 가보았습니다 호텔에서 조식도 잘 먹고 커피까지 다 잘 마시고 내려왔는데도 문 열기 전에 와서 오픈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피커도 이쁘고 이 교보문고에 이쁜 것이 너무 많아서 잠시 또 혹 갔습니다 참말로 이런 귀여운 스피커를 만들어서 파나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간략하게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의 리뷰를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